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습관처럼 일회용 컵에 커피 드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앞으로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는 매장 안에서 마시는 걸 영어로는 here라고 그러고 들고 나가는 건 투고라고 그러는데 경계가 불분명해요. 요즘 같은 때는 가서 사서 들고 나오려다가 시원하니까 잠깐 머무르고 싶거든요. 일회용 컵을 써야 될지 머그잔을 써야 될지 불분명한 상황이 많은 데다가 또 하나 이번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자체의 단속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던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아니죠.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겁니다. 이 얘기는 비유하자면 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져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를 안내하는 녹색어머니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절될 리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습관을 바꾸는 수준까지 가진 못할 거다. 한편으로는 법이나 규제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분야도 있다. 오히려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분야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부가 5월부터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애매한데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단속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서 8월 1일부터 단속을 하려다가 하루 늦춘 거죠. 두 가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제한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했느냐. 손님이 일회용 컵을 요구할 때 조차도 매장에서 드실 거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고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님이 나는 일회용 컵으로 무조건 들고 나가겠어. 하는 말하자면 손님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업주의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안 지켜졌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규모와 이용 고객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소규모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 컵, 그러니까 머그잔이죠. 머그잔을 써야 하다 보니까 머그잔을 설거지하는 인력도 새로 뽑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더 좀 어려워졌다. 다만 소규모의 경우는 설거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졌는데 지금 당장 어떤 단속의 손길이나 단속의 초점은 대규모 커피 전문점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다만 특히 대규모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점심시간 같은 데 손님들이 확 몰리잖아요. 보통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1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진정한 혼란이죠. 왜냐하면 머그잔을 다 그렇게 마련할 수도 없거니와. 그 시간에 머그잔을 씻고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고객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일회용 컵을 달라. 그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매장 업주나 알바생 입장에서도 일회용 컵이 점심시간 같은 데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렇죠.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규제의 어떤 실효성이라는 걸 담보하기에 참 어렵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또 그렇게 바쁜 와중에 컵을 과연 좀 깨끗하게 꼼꼼하게 씻을 수 있을지. 이런 위생적인 부분도 또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저도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잠깐 들여다봤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손님들이 생각보다 일회용 컵을 많이 찾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마시게 될지 들고 나가게 될지 애매한 상황도 있고. 여기서 마시다가 들고 나가기 위해서 일회용 컵에 담아달라고 하기가 참 3분의 1도 안 남았을 때. 일이 두 번 되는 셈이죠. 번거롭거든요. 민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위생 문제 때문에 일회용 컵을 고집하는 분도 많으세요. 이게 알바생들이 굉장히 사람이 몰릴 때 머그잔을 내놓는데 제대로 씻긴 건지. 위생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세요. 실효성이 역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단속에 여하튼 나선다고 하는데. 우리 커피 전문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효성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25개 서울시 자치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피 전문점은 서울시를 집중적으로 출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구당 1천여 개가 넘어요. 많은 데는 1,500개가 넘고요. 단속 인력이 보통 둘에서 많아야 10명 미만입니다. 유효한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운 나쁘게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불만이 생기고 규제가 무효화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과 규제로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히 규제한다는 게, 막는다는 게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환경을 위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는데요.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이 단속을 통해서 플라스틱 컵 사용의 위해성 정도는 홍보가 됐으니까. 굳이 단속을 통해서 많은 실효성도 없는 단속에 전념하기보다는 어떤 행정과 재정의 여력이 혹시라도 있다면.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지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호소해서 양심과 상식에 맡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